김덕윤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김덕윤의 프로그램 김덕윤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어요?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해서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 바로 더워지고 그래서 봄을 느낄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5월이 봄의 마지막 달이니까 5월이 다 갔구나 하고 좀 약간 아쉬운 하루였는데 그래도 이제 6월 여름이 기다리잖아요 특히나 올 여름 6월에는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뜨거울 예정인데 그 여름의 첫 시작 포유에서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실 분은요 임정희 씨입니다